면섭 물리 봐봐 3번 2-3번 숨이 넘기면 뭐하나 응? 넘기면 뭐하나? 응 좀 추워 내려야 저요? 자 2-3번하고 한게 더 붙이다 뭐를 하냐면 2-8번하고 2-3번 봐봐 fx와 gx에 대한 무관은 0이 열린 무관 0,2에서 이것을 가지고 fx, gx fx, gx 이 두개의 곱에서 x는 1 연속성을 조사해라 연속성을 조사해라 연속인지 확인해라 해라 자 이것은 마찬가지다 첫번째 그것도 그래프 말이야 1, 자극화, 호흡화 다 있겠지 이것도 첫번째 fx 그래프 기준이 되는 값이 1이거든 1 1 2 1 그 다음에 2 자 이 그래프 원래 그래프는 뭐야 x분의 1이잖아 맞죠? x분의 1인데 1을 뗐다 y축으로 1만큼 이농했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1만큼 이농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프는 원래는 안 되겠지 x분의 2는 원래 이농이지 맞죠? 그럼 1이 0에서 더 되겠지 x1로 봐야 돼 1배기 1이 0이지 그럼 이거 지나가잖아 맞죠? 맞지? 맞지?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돼? 0, 0은 안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? 그래프는 안그랬어요? 어? 응? 어쩌면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거를 그래야 되는데 1 보다 그 이런 보호하는 구멍을 채워줘야 되겠네 이런 런이 있습니까? 나 안 돼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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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래프를 x분의 1 빼기 1 그래프 또 맞지 x백이 1 돼있으면 x초 1만큼 이농이라 이 말이잖아 그래프를 x초 2만큼 이농이라 이 말이잖아 이걸 1 이동하면 어떻게 돼? 그렇니까 그냥 몇만대 2대 heck 까지요 그러면 모르게 되겠지 그런데 구멍이 있지 뭐죠? 렛나 그 다음에 gx브레프 gx분 X 제곱 플러스 1은 그래프가 1. 1 나오면 2 지나가잖아. 그래프는 0이 섭취. 0은 구멍. 1은 섭취. 1과 2 사이. 이건 3성 그래프네. 이건 원래 그래프 얼마에요? 이건 X 삼성 그래프 아닙니까? 요리 되는거잖아. 그런데 X 100이니까 X축하고 1만큼이 되겠네. 그래프는 1이 지나가지. 맞죠? 1만큼이figured. 이건 1이 지나가니까 이곳도 구멍끄리고. 그렇지? 1만큼이 Migueligiang이니까 이곳도 구멍끄리고. 그거래. 다음번에. 됐죠? X 30cm로 14cm로 요렇게 길게 가요. 첫번째, x에 우극한 x에 우극한 1, 우극한 1, 우극한 1, 우극한 GX도 1, 우극한 0 6, 5 6, 8 1, 우극한 1, 우극한 0 2, 우극한 2, 우극한 우극한 6 5, 우극한 근데 그런데 이 그림을 안그리고도 볼 수 있다. 어떻게 하느냐. x가 1우칸 fx gx x가 1우칸 xx은 뭐야. 1우칸이 만들어 버릴 attempted linear 그리고 x는 x-1제곱하기 1우칸이 변호 İşte x-1제곱하기 그러면 x가 1로 부족한 이거 계산하면 x-1분의 x 곱하기 x-1의 3선 어? 이거 하나 갔네? 6댕자 이거 2선 남았겠네 2선 그러면 1로 보내면 얼마이고? 마이너스 1 이거 1로 보내면 0의 제곱 얼마고? 0 모자 모자 이게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?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브를 그렸지만 아직도 조금 황홀한다면 이거 그래브를 안 그려도 없을 수 있을 것 같지? 정확한 알려도 되겠지? 응. 한 숟가락으로 그냥 대입하면 되고